당장 병사를 풀어 고건을 쫓아라! 억울하면 누이의 중심을 보여주시오. 절 죽이십시오. 은달은 어디 있느냐? 집거 중인 매형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냔 말이오. 사부님? 공주! 태왕을 만나야겠다! 진정 태왕이 되고 싶어? 그래서 일으키는 거사라면 내가 누구보다 앞장설게. 네가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. 가단산성을 되찾을 수 있겠는데 공주님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풀어주신다면 기꺼이 나아가 싸우겠나이다. 죽으러 가는 싸움이 뻔한데 내가 널 어떻게 보내?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싸움이기도 해.